경기도는 성감학원 유적지 보험 및 활용을 위한 성감학원 예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합니다. 올 연말까지 진행될 용역에서는 성감학원 현장조사와 근대문화유산 등록 검토 등 예터 보존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전망입니다. 현재 성감학원 부재에는 과거 아동의 숙소와 관사 등 건물 11개 동이 남아 있으며 진실화위원회 국가와 경기도에 대해 성감학원 유적지 보호 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.